안녕하세요 뉴스다시입니다. 최근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헛발질 수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예 그 집권 세력하고 다 같이 자폭을 하려고 작심이라도 한 듯이 정말로 엄청난 똥볼을 계속해서 차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최근에 폰의 비번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을 추진하겠다라는 일명 한동훈 방지법까지 꺼내들면서 정말로 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방지법을 이야기했을 때 야당이라든가 반대 진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꽤나 쏟아졌지만 여권 진영에서는 그래도 어느정도 침묵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런데 사실상 추미애가 어저께 꺼냈던 한동훈 방지법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진영 논리를 떠나가지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 자체를 지금 부정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가지고 이 논란의 불똥이 현재 여권 진영으로 튀는 것이 두려웠는지 오늘 나오고 있는 보도를 보니까 진영에 상관없이 추미애 장관의 폰 비번을 안 밝히면 처벌을 추진하겠다라는 일명의 한동훈 방지법에 대해서 지금 비판이 완전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것은 한동훈 검사장 본인의 행보인데 한동훈 검사장은 어저께 한동훈 검사장을 들먹이면서 이 폰 비번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하는 이런 법안까지도 들먹이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지금 추미애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법률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위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즉각 반박을 했었는데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이틀 연속으로 추미애 장관을 딱 찍어가지고 한동훈 검사장이 비판을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현 정권의 우군으로 평가를 받고 있는 민변이라든가 참여연대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일제히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와 관련된 소식들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본 소식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추미애 장관이 어저께 이야기했었던 폰 비번을 밝히지 않으면 처벌을 추진하겠다라는 일명 한동훈 방지법 어제부터 오늘까지 정말 이거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고 저도 관련해서 여러가지 소식들을 체크해봤지만 정말로 단 한 명도 추미애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법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공통적인 의견이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진짜 너무 멀리 나간 것이다 라는 평가가 중론이고 또한 추미애가 이런 법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법이다. 그리고 이런 법의 사례가 영국에도 있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상 영국에서도 해당 법 같은 경우에는 테러리스트라던가 국가 안보에 심각한 그런 위험을 초래하는 이런 사람들의 국한에 가지고 적용하는 법이기 때문에 추미애가 이야기한 외국의 법 사례 역시도 이 한동훈 방지법을 추진하기 위해서 억지로 끼워 맞힌 궤변이라는 평가가 중론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어저께 추미애가 이 폰 비번을 안 밝히면 처벌을 하겠다라는 이런 법안을 이야기했을 때 즉각적으로 기가 막히다는 반응을 보였는데 오늘 역시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딱 찍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도 한동훈 검사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딱 찍어가지고 이런 입장을 내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혔으면은 이틀 연속으로 그것도 권력의 실세에 있는 사람 그것도 본인을 완전히 딱 저격을 하고 있는 사람을 대놓고 이렇게 비판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아무튼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그대로 겨냥을 해가지고 들이받아버렸는데 한동훈 검사장의 입장을 보면은 추미애 장관이 이미 거짓으로 판명이 된 근거 없는 모함을 이어가기 위해서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헌법상 자기 부재 금지, 적법 절차, 무죄 추정의 원칙 같은 힘없는 다수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을 마음대로 내다버리는 것에 국민들이 동의한 적이 있는지 묻고 싶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별권 수사 목적이 의심이 되는 두 차례의 무리한 압수수색에도 절차에 따라 응했었고 그 과정에서 독지폭행을 당하기도 했다면서 압수물의 분석은 당연히 수사기관의 임무일 뿐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추미애 장관은 겨냥을 해가지고 자기 편의 권력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마음대로 내다버린 것이다 라고 강력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동훈 검사장이 이 정도의 일침을 딱 대놓고 날린 거면 이거는 만일에 숫자리였으면 진짜 멱살 잡고 쌍욕이 오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한 그런 수위의 비판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이쯤 되면 한동훈 검사장이 과거 추미애를 평가했었던 그 발언을 다시 한번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과거에 한동훈 검사장은 추미애 장관의 캐릭터에 대해서 추미애는 항상 자기가 속한 조직에 그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있다. 항상 그래 왔었다라고 평가를 했었는데 요새 추미애가 보여주고 있는 행보를 보면 정확히 한동훈 검사장이 지적을 한 그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한동훈 검사장이 검사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사람 보는 눈이 굉장히 정확하지 않은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민변 측에서도 이 추미애 장관을 규탄하는 이런 성명을 냈는데 어저께 금태섭 전 의원이 여당의 민변 출신들이 향해가지고 아니 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인권 유리네 왜 침묵을 하고 있냐라고 일침을 날렸었는데 민변 측에서는 이런 일침에 찔렸는지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오늘 추미애 장관의 그 행동을 규탄하는 이런 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민변의 입장을 좀 살펴보면 추미애 장관의 헌법상 진술 거부권을 침해하는 법률 재정 검토 지시를 규탄한다면서 즉시 이것에 철회를 요구한다라고 이야기했고 휴대폰 비밀번호는 당연히 진술 거부의 대상이 되며 이를 밝히지 않는다라고 해서 제재를 가한다면 이것은 헌법상의 진술 거부권과 피의자의 방어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추미애 장관은 위에 법률 재정 검토 지시를 반드시 철회해야 하고 더불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도회시한 이번 지시에 대해서 자기 성찰과 국민들에 대한 사과가 함께 있어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좌파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에서도 추미애 장관을 향해서 비판을 쏟아냈는데 추미애 장관이 해당 법안을 검토하는 것은 반인권적이며 무소부리 검찰 권한의 분산과 축소라는 검찰개혁에도 역행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을 했고 법무부는 즉각 중단해야 된다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이명박 정부가 도입을 추진했다가 인권침해 논란이 일어서 폐기되었던 사법 방해죄를 다시 도입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면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 헌법상의 권리를 보장을 하고 있다면서 특히나 휴대폰은 그 특성상 범죄와 관련된 정보뿐만이 아니라 과거의 사생활 거의 전부가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서 검찰에게 휴대폰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처벌하겠다라는 법무부의 발상은 이러한 헌법 취지의 정면으로 역행을 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모든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검찰의 반인권적 수사 관행을 감시, 견제해야 하는 법무부가 개별 사건을 거론하면서 이런 것의 입법을 검토하겠다는 것은 본분을 망각한 것이라고 굉장히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그리고 이 중에서 가장 지금 난감한 상황에 처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추다르크라고 치켜세우고 추미애를 검찰개혁의 적임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추미애를 한껏 띄워주고 있는 여당이 지금 가장 난감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진영을 불문하고 지금 추미애 장관의 한동훈 방지법 추진에 대해서 엄청나게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지금 상황에서 여당 같은 경우에는 검찰개혁이라는 프레임에 심을 실어도 모자랄 판국인데 오히려 지금 추미애가 연속적으로 실책을 하면서 검찰개혁은커녕 윤석열 총장하고 한동훈 검사장의 주가만 계속해서 지금 띄워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실제로 임명을 요청한 민주당의 의원이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의견을 밝혔다고 하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으로 보기에 매우 부적절했다고 본다고 평가를 했으며 개인정보에 대한 지나친 강제적인 조치이며 설사 그런 법안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들이 일방적으로 받아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피의자의 헌법상에 진술 거부권과 방어권이 보장이 되었는데 이것을 어기고 법으로 강제하자는 주장은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했고 또 다른 민주당의 의원 역시도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아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런 주장을 했을 것이라면서 추미애 장관이 답답한 것하고 강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겠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면서 피의자도 보호받을 권리가 분명히 있는데 추미애 장관이 다소 오버한 경향이 있다는 의견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무튼 그동안 직권 세력이 추미애 장관하고 완전히 합세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이라든가 한동훈 검사장하고 대립각을 세워왔었지만 이거하고 별개로 이번에 추미애가 주장한 한동훈 방지법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 기본권 침해 문제하고 완전히 직결이 된 만큼 여기에 대해서 직원 세력이 추미애 장관에게 손을 들어주기에도 그렇고 그렇다고 지금 추미애가 벌써 이걸 질러버린 상황에서 추미애가 틀렸다라고 비판을 하기에는 추미애가 지금 밀어붙이고 있는 검찰개혁의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현재 직원 세력 입장에서는 추미애의 폭주를 두고 굉장히 지금 고심이 깊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추미애 장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권 진영에서 이런 우려가 나오든지 말든지 별로 아랑곳하지 않고 역시나 국회에 출석을 해가지고 아나 무인처럼 행동을 하다가 민주당 의원한테 좀 적당히 좀 해라라는 말까지도 공개적으로 들은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검사장이 평가한 대로 추미애 장관의 캐릭터상 지금 보여주고 있는 이런 행보들은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많은 국민들은 지금 추미애가 어디까지 자기 편을 벼랑으로 몰고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